아 그리고 그 오늘 한가지 더 있는데 그 유미가 오늘 처음 우리 이사 왔잖아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축하의 의미로 오성크 호텔의 부페를 예약을 해놨어요 진짜로? 응 오늘? 형은 저희랑 같이 이사 왔잖아요 그건 맞지? 오늘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의 음식을 마시고 한 상상에서 부펫을 먹기 위해 아니 펑굴 때부터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니, 뭐하니? 해감? 해감 아니, 진짜요? 진짜로? 응 안닭 사서 배달음에 나야 해? 안닭 사서 배달음에 나야 해? 안닭 사서요 안닭 사서요 안닭 사서요 안닭 사서요 5시 반에 우리 가서 먹을거에요 어떻게? 뉴월드 특이한거에요? 아니요 나도 모르게 먹었을때 나도 들어봤는데 지금 뭐에요 유미는 뉴월드 호텔을 사준다고 생각하고 있는거 아니야? 왜 이렇게 좋아해 아니 뉴월드 나는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알프페 맛있다고 근데 나도 한 번도 안가 봤어 예이 유미한테 전해줘 다음에 우리 먹고싶을땐 옆방으로 이사하고 어? 내가 문항불렁루였대 랑사오엠 주연꽈 하하하하 다시 일로 오고 계속하는거지? 배워볼 때마다 오케이 뒤에 안 일하냐? 네 오케이 우린 나가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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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미 밑에 내려왔다는데 아 그래? 어딨어? 왜 안보이지? 이거 너무 귀여워 오 대박 내가 너한테 애매해 내 몸은 아웅마덩 가림삼아 살이 쪄서 셔츠가 안맞아 갖고있는 셔츠들이 하나도 안맞아 이놈새끼! 동생꺼 또백해서 입었어 이놈새끼 이놈새끼! 엄마꺼 입지말라니까 와 멋있다 오늘 오빠 오늘 호텔가서 밥먹는다고 다들 있는 힘껏 우리 호텔가서 식사하는거잖아 옷장에서 가장 좋은 옷들 입고 온거 같은데 오늘 이게 최상이야 더 없어 없어? 나 현대 투싼 처음 본다 여기서 투싼? 응 가세요 다 왔다 난 이 호텔을 처음 들어가봐 아 진짜? 난 많이 가봤는데 화장실 나도 화장실 가러 난 앞에 스타벅스 어허 나 뭐해봐 나 뭐해봐 나 뭐해봐 나 뭐해봐 분위기 어때? 너무 좋지 얘네 지금 아까부터 여기에 걸려있어 지금 코이티비 하면서 매번 놀라지만 코이가 또 여기를 전부 다 빌렸을 줄은 또 몰랐네 어 테이블 하나만 세팅하라 그러지 그랬어 나는 저쪽 다른 테이블에서 먹고싶으니까 각자들 먹어 먹자 얘 자꾸 옆에서 없는데? 너무 좋나봐 디저트 봐 나 디저트 먼저 먹어도 돼? 음 세상에 아 안돼 와우 와우 형 여기는 꽃게랑 부채새우가 있는데요 어디? 꽃게 이거 그거지 새우부채 아 부채새우 근데 여긴 랍스터가 되게 습기네 되게 작다 탕후라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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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 다 카운 하나 지금 한십 년 한십 년 아 한십 년 한십 년 한십 년 오랫어 아 아 원 원 원 아 다음은 다음은 아토이 뭘 이렇게 신나게 드시려고 해산물 풀세트 오케이 관자도 먹자 나 관자 좋아해 관자가 자꾸 아파 관자 관자 아 관자 고이구나 난 관자 고이만 먹어야 돼 관자 먹기 힘들잖아 밖에서 옛날에 우리 푹푹 갔을 때 기억나 엄청 맛있게 먹었던 거? 오케이 오케이 오늘 신청 안 써 이거 뭐야? 뭐 먹었어? 뭐 먹어봤어? 탄력한 줄 알았나 와우 엠 생략한 줄 알아요 오드 người 다 하 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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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둘 셋 짠 짠 몸을 좀 따뜻하게 해 놓고 먹기 시작해야지 해산물 비싼 거 들어가면 깜짝깜짝 놀랜다 위가 짜요? 엄청 맛있어 엄청 맛있어 엄청 맛있어 아 진짜 맛있다 아니 그거 푹푹에서보다 더 맛있는데? 와우 이건 무슨 진짜 과자 향 나는데 새우 새우 같은 거 새우 통통한 살 맛있어 맛있어 들어있어 너무 맛있다 이거만 먹고 가도 되겠다 너무 맛있다 이거 진짜 너무 맛있다 와 이 치즈 늘어나는 거 봐라 이놈이 와우 여기는 초고추장이 없으니까 타바스코에 레몬을 좀 넣어서 먹으면 맛있어 엄청 신선해 유미야 유미야 이사 자주 해야겠다 음 맛있다 맛있다 고마워 대신 말해줬어 근데 이거 그거다 이 스프 라면 스프만 나 치즈닝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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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건가? 응 그런 거야 치즈닝 가는데 좀 매콤한 원래 그 케이준 치킨인가? 거기에 들어가는 치즈닝 같은 느낌인데 매운 거 와우 역시 오성급 호텔에서는 랍스터지 근데 내가 또 새우가 부러워보기는 또 처음이네 다리 긴 것 좀 봐 이거 롱다리 좀 봐 각소음이 어떡하지? 다리 꼬는다 이거 다리 꼬아? 음 음 야 이거 이리 먹어 음 부위인가 봐 안 떨어져 저번에는 껍질까지 다 씹어드시더니 아니 그거는 아 이거는 못 씹어먹어 뭐라고? 오빠 못 먹는 게 있어? 음 음 맛있어 엄청 쫀뜬해 맛있어 여기는 랍스터 안 먹어야지 딴 거 먹으면 손해 손해 어 랍스터 안 먹어야 돼 거짓말 내가 아까 굴이랑 새우랑 김밥이랑 초밥이랑 먹는 거 다 봤어 거의 뭐 랍스타를 새 거 먹듯이 먹네 오빠는 랍스터 작아 보이는 거 뭐 분명 랍스터였는데 랍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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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니들이 개의 맛을 알아? 너 잘하는데? 어? 이 정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닥쳐 너 하나 이거 가져가는 거 아니야? 오케이 오빠 포크로스에 와 있어 뭐해? 랍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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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너무 맛있겠는데? 근데 오빠 이런 거 안 좋아하잖아 뭐? 고생 끝에 낙 없는 것들 그치 그건 맞지 그래서 많이 갖고 왔잖아 아 그래? 많이 먹어? 나는 관자를 더 먹고 싶어 관자를 더 시켜 그럴까? 어 먹으세요? 너 우리 자연스럽게 먹는 거 아니었어? 행복은 사장님 같아 뭐 제주에서 드시네? 나 처음 봤어 랍스터 이렇게 제주하는 사람 나, 나 카메라맨 카메라걸 뒤에 누가 바빠가지고 사진 찍는데 블랙 뒤에서 누가 열심히 뭘 써봐 검은 그림자 왜 이렇게 먹는 거야 이렇게? 우르사시냐고요 왜? 자꾸 따라가니 우르사 우르사 맛있어요? 햄치즈 샌드위치? 응 원래 부패 또 맛있는 샌드위치 만들어먹는 거야 샌드위치 와우 와우 아니 여긴 너무 신선해 보여서 많이 뭐 싫어하고 앗 뜨거 싫어하고 앗 뜨거 싫어하고 욕한 게 아니죠? 아니야 아니야 앗 뜨거 아니야 아니야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 달아 달아 길거리에서 폭식하다가 여기서 폭식하는 기분이 어때요? 성공한 거 같지 응 꿀 꿀 맛을 뭐라고? 근데 욕먹만 응 유미가 걔를 진짜 잘 먹더라구요 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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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먹겠지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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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맛있다 우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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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나도 한번 보자 나도 이거 먹을게 그럼 이제 우리 편하게 먹고 유미 새로 이사 온 거 암튼 축구하면서 그럼 짬 한 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짬 한 번 하자 여러분 축구한 내 새로운 여행 그리고 내가 행복한 것 같아 행복한 것 같아 응 행복한 것 같아 축하해 유미 루 위하여 유미 루 위하여 유미 루 위하여 축하해 축하해 슬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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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